단 77초, 77초면 됩니다. 종목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급하게 찾으시는 종목분들이 많으실 텐데 꾸준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고 첫 번째 종목으로 먼저 한국홀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홀마를 5087번님이 한국홀마 살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은 뒤에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국홀마를 우리가 앞서서 제가 화장품주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들여왔었는데 주가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찢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결국에는 화장품 업종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얼마 전에 이런 화장품주에 대해서 로드샵이 없어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던 것을 우리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화장품 안에서도 경쟁이 과도가 됐다가 지금은 그에 따른 과도기적 형태를 띠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는 과정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냥 길거리에서 마스크팩 한 개를 샀다면 지금 좀 더 기능적으로 기능성 자체가 부각되는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뭐랄까 소비를 유도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안에서도 좀 더 고급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한국 콜마 같은 뭐랄까요 이제 OEM이나 ODM을 납품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매출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파이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한국 콜마라든지 아니면 시청자님들이 보시다가 이 종목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종목군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보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힐링을 좀 더 해드리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종목 선택을 여러분들 아무리 고민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종목보다 제가 좀 더 연구해서 오는 종목이 확률적으로 좀 더 높게 갈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SK하이닉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SK하이닉스를 7736번님이 8만 2,900원에 지금 보여계시는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항상 시세를 올릴 때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 사시는 것보다는 항상 빠질 때 거기에 대해서 눌림목이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나 지금 8만 2,000원 자리도 보면 여기 21선 자체를 반등하는 이 포인트를 조금 노려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넘어가는 자리를 지금 도전을 조금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이라는 것은요. 한 번에 꼭지를 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쇠퇴기와 조종기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부분 자체를 한번 본다면 결국에는 반도체 수요 자체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지금 주가 자체가 상당히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SK하이닉스가 상징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자체에서도 수급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수급 자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미 9만 7,000원까지 약 3만원에서 약 3배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조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조종폭은 상당 부분 길어질 수 있다. 시간이 급하신 분이라면 종목 교체를 조금 더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곧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를 이분이 11,000원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3323번님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7,120원이에요.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이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되는 게요. 물론 한솔그룹주지만 이 기업이 주로 하는 일이에요. 여기 안에서 보면 무선 안테나를 공급하고 그런 필수 부품들을 공급한다. LED 인구 공급한다 이런 거 되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우리가 FPCB판이라고 하죠. 회로기판에 납때만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 자체를 이 한솔테크닉스가 베트남 법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예전보다 잘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져내려왔는데 결국에는 이 11,000원에서 지금 이 가격대까지 내려오는데 한 번도 비중축소라든지 또는 뭐랄까요. 이런 종목 교체라든지 없었던 것은 투자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 시청자님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종목을 너무 끝까지 보유를 하셨던 게 제가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안 파시면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걸릴 수 있거든요. 차라리 조금은 지금은 진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종목군으로 진득하게 들고 가시면 따불이상 나는 종목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솔테크닉스로는 본전되기 쉽지 않아요. 내년까지, 그 내후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저의 말을 조금 더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테크닉스는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략에 참고해보시고요. 이상로 전문가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온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할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는 그 사이에 실시간으로 올라온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게시판 볼게요. 먼저 탈출하고 싶습니다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 현대 약품을 탈출하고 싶다고 하시고요. 포스코 캠텍 요즘 주춤하죠. 그리고 KTNG도 들어왔고 기다리면 될까요? 삼성 SES. 오일솔루션 문자 게시판도 있지만 지금 유튜브에서도 오일솔루션 진단 부탁드린다고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SK D&D 비즈니스 온 수고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대리인 비앤코. 안녕하세요. C큐브 STI 코스닥 종목 많이 보이네요. 제발 많이 커 산 가지야 이렇게 외치신 분들도 있고 에스모 삼성그룹발 수혜에 관련해서 이번 해에 또 부각이 됐죠. 에코프로도 올라왔고요. 사마 콘덴서 대주산화 한올 바이오파마 우리기술투자 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일기가 벅찰 정도인데 솔리드 아이리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인스코비 한창 소방법 국회 이상료 대표님 아미노 로직스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본은 한창 소방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망이 어떠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통과되는 걸 조금 기다려보자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조금 보시면 이제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오일솔루션을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일단 한번 이거 같이 보도록 하겠고 네 두 번째 종목은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번 보시면 대부분 다 이 뭐랄까 개별주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아니고 조금은 변돌이 있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뭐 변돌이 있는 종목군들을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정말 구석에 있는 종목군들을 골라보겠습니다. 코나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코나이. 네 그리고 아까 오일솔루션하고 또 뭐가 이름 뭐 생소하신 거 뭐 그런 것도 보도록 하죠. 저는 C큐브? C큐브요. 네 좀 생소해요. 이거는 보안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까지. 네 우리가 두 개를 더 결정해야 되잖아요. 두 개 더? 사마콘덴서하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뭐 도전비존 이렇게 한번 같이 보죠. 도전비존까지. 와 종목들 이렇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들이 올라왔는데요. 오일솔루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망설였었냐면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방송에서 여기 급등하기 전에 우리가 이 14,000원 때 여기에서 방송이 나갔던 종목이에요. 그걸 난 다음에 급등을 하고 나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야 이상로가 얘기했던 게 진짜 급등을 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추경 매수를 조금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가격대가 15,500원, 15,400원 뭐 그런 것 같은데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추천을 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도 뭐였냐면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밑에 이 보면 14,100원에서 한 13,500원 이 사이에 이 가격이 뭐라고 할까 이제 레벨업이 되는 가격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추세가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차트를 조금 크게 놓고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앞에서 크게 급락이 한번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투매 자리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결국에는 여기 하단에서 이 물량 자체가 매집에 대한 물량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런 가격대 자체가 지금 만원대에 머물러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한 만원대에서 매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 주가 자체가 현재 15,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만원대에 매집한 세력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상당히 이거를 팔고 싶겠죠. 50% 올라왔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조금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여기 이 자리에서 추천 가격 대비 10%가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여기에서 추경 매수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손절가 자체를 하단에 있는 이 가격으로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중요하세요. 이 회사가 갑작스럽게 급락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고가군역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거든요. 앞으로에 대한 이런 광트랜시버라든지 5G 관련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좋아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뭐랄까요. 시세를 한번 내고 지금 조정이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나중에 추경 매수를 좀 많이들 하시는데 차라리 방송을 말씀드릴 때 사십시오.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타이밍적으로 사시든지 사실 항상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사가지고 다음에 문의를 하시면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뭐랄까요.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세가 날 분들은 낫고 그렇다고 이익실현 하실 분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러 조금은 오일솔루션 같은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시세는 오늘 나왔고 대신 단기 고점이 형성됐지만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더 빠지면 추경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다음 종목 이어서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아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나아이 한 번 같이 볼게요. 이분이 지금 15,550원이 가격대인데 10%를 보유하셔서 다행이에요. 지금 이미 50% 가까이가 하락을 했는데 이런 종목군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습관을 조금 고치셔야 돼요. 항상 주식을 하실 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는 이렇게 딱 봐도 보입니다. 어떤 자리냐면 이 자리에서 지금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코나아이가 스마트카드 관련해서 서울시에 납품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광고도 한다. 지하철 광고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15,000원, 2만원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도 한 번 같이 보자고요. 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지금 12,000원, 11,000원대에서 W 상을 갔습니다. 결국 TP 가격 2배를 보내고 난다 주가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가곤역에서 물량이 나온 이 자리 자체는 이익실현에 대한 물량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른 대처를 조금 하셨어야 되고 급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20선에 대한 눌림목을 공략을 하신 타이밍이에요. 이런 식으로 매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다시 한 번 또 조정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여기서 손절하면 오릅니다.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는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 더 할애를 하십시오.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반등의 타이밍을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카드 관련주 코나이나 유비벨록스 이쪽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렇다고 주가가 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고 지금 10% 보유하셨는데 주가가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도 고려를 조금 해보시자는 전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곧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막 콘덴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6만 5천 원에 20%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막 콘덴서하고 우리가 어제 했던 삼성전기하고 같은 류입니다. 가파르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엄청난 시세를 지금 동반해서 상승시켰고 이 상승시키는데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이 바로 MLCC 관련이었거든요. 전자제품에 들어간다는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군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8만 원대에 들어가거나 지금 이런 가격대에 들어간다는 거 6만 5천 원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뭐랄까요. 조금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미 이 하단에서 매집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2016년과 2017년에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1,000% 올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정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10만 원대에서 조정을 50%를 준다고 하더라도 5만 원이 돼줘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나 지금 5만 8,7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6만 5천 원에 산다는 것은 조금은 너무 욕심이 조금 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왼쪽의 언덕이 너무 큰 거는 사지 마세요. 이거는 앞에서 오르면서 성장기와 성속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세태기와 조정기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것은 반등파동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반등파동이 10만 9천 원까지는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감안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급하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것들은 사실 관심 종목을 조금 제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가를 조금 저렴한 가격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고수지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은 하수입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을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서 기업에 대한 관목할 만한 성과라든지 아니면 숲을 보시면서 조금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거는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 우리가 봤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복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기다리고 있죠. 더존비지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분 얼마에 사셨을까요? 4만 9천 2백 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비중도 30%라고 하시는데 매수가랑 차이 있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이 더존비지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인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 더존비지온을 조금 아실 거예요. 이 기업이 세무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무 계산을 다 암호화 체계를 댄 부분 자체를 국세청 홈텍스로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세무 기장을 맡길 때 이제 이 업체의 제품을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박수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가격대는 300%가 올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을 보이는데 이 기업이 아파해서 봤던 사마콘덴서랑 다른 것은 실적이 그만큼 동반돼서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 자체에서는 우리가 건전한 조정 안에서 반등 파동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자리고 그 마음을 지금 보시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가 권역으로 빠질 때 저가 권역에서 거래가 나오고 있죠.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엔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자리가 싸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반등 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가격이 제가 볼 때는 한 5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 목표가 5만 원 잡아드리겠고 대신에 이 밑에 4만 2,200원이 깨지면 그때는 얄짤 없이 꼭 도망쳐서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중간에 한 번 잡았는 자리인데 깨진다는 것은 추세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꼭 감안하셔서 지금 손절가는 4만 2,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추경 매수 말고요. 선침해 해보자고요. 이상로 전문가가 바라보는 급등 유망주 7% 7종목 바로 만나봅니다.